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초지하지 말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이걸 소리파동이라는데 소리파동 내가 밝고 힘차고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뿜어내면 그것이 지금은 눈에 안 띄더라도 그 소리가 소리의 에너지가 나한테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잘못될 거야 이런 불안과 초조의 파동을 내면 말이 씨가 된다 말이죠 법담사님은 말대로 돼요 말대로 말대로 술술 풀리고 있어요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도 술술 풀리려 소속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긍정과 밝음과 힘찬 에너지가 되는 소리의 파동 소리의 말을 낸 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밝음과 긍정의 에너지의 파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은 아니죠 실패하는 게 뭐가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데 스님이 저번 시간에 강의했다시피 어린 아이가 기는 아기가 걸으려면 3000번을 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걸으려면 그때마다 발탁발탁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넘어진 것을 계기로 아 내가 조심성이 좀 부족하고 있구나 내가 조심성이 좀 부족하구나 좀 더 껴있어야 되겠다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의 말처럼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네 그 걸림돌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행복으로 가는 디딤돌로 연말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네 오히려 그냥 성성장망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걸림돌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금전적인 걸림돌 자식 때문에 걸림돌 또 가족 때문에 걸림돌 이런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걸림돌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행복의 디딤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보호사법담선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끝으로 이 한 가지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의 지름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제대로 당당한 자신감이 있는 인생을 잘 못 살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상상하고 걱정하는 만큼 세상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네 선생님이 맞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까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요? 네 보살님 가족들도 더 좋아하는 가족이 있고 좀 덜 좋아하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 않듯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식하지 말고 그냥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적당한 이로움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인생을 법담세점 당당하게 행복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나가시면 됩니다